이 광진구원에서는 모두 다 84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84개.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광진구 갑을 해서 사전투표 성률이 광진구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고민정 의원은 광진구 을인데 두 개를 합쳐서 광진구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모두 84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84개 전부에서 다 승리한 겁니다. 단 한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절반인 2분의 1이라고 보면 2분의 1을 84개 곱한 거죠. 일어날 수 없는 확률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여러분 그래프로 어떻게 딱 나타나는가 하니까 바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고민정과 오세훈이 대결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을입니다. 동수는 6개입니다. 화양동 자양 제4동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투표소는 광진구 을만 따지면 40여 개 정도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7개 동의 40여 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고민정이 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동으로 표시만 됐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40여 개의 투표소가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게 되면 40여 개가 다 합니까? 플러스가 나옵니다. 분포는 10에서 15%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이기 때문에 정상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당일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무려 고민정은 10%에서 15%를 투표소마다 더 받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오세훈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러니까 당일투표가 정상투표로 가정하게 되면 관내의 사전투표가 모두 뭡니까? 표를 빼앗아 가지고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4%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기서는 미래당이 아니고 오태양 씨는 다른 사람일 겁니다. 제3당의 후보. 여러분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작 프로그램을 발굴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제야고수의 분석에 의하면 고민정과 오세훈이 대결했던 광진굴에서는 26% 정도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에게 사전투표 총수인 45,400표의 13%를 밀어주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후보에게서 사전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총수 24,113표에서 25%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사전투표 참가자수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26%를 조작한 겁니다. 광진굴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45,400명의 26%를 조작해 가지고 고민정을 당선시킨 겁니다. 그러면 고민정이 얼마나 여러분들 표를 땄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은 여러분들 53%, 당일 투표에서 53%를 얻었기 때문에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고민정에게 13%를 대해주고 오세훈에게 13%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정은 54,210표, 오세훈은 51,462표를 받아 가지고 고민정이 3000여 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개받은 바와 같이 40여 군데의 광진굴에 모든 투표소에서 26%의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조작률을 수정하는 그런 방식을 동원하게 되면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사전투표소 4번하고 정상으로 가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일투표수를 더하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나오게 됩니다. 진짜 득표수는 오세훈이 57,582표, 고민정이 48,090표입니다. 약 만여 표 차이로 오세훈이 승리한 선거를 여러분들 3000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민정은 가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실상인 겁니다. 이제 조작 프로그램을 차단해 가지고 모든 걸 추계치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당일투표 대비 사전투표가 얼마 정도 앞섰다 그 정도 수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바로 최하단에 있는 것처럼 진짜 득표수를 추정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진짜와 가치를 확실하게 변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5만 7,582표를 오세훈이 진짜로 얻은 겁니다. 고민정은 4만 8,090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4.15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사전투표 조작에 소위 연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일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정당 자체가 공중분해가 될 수 있을 정도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이런 표 도덕질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거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 문제에 침묵했고 철취하게 함구했고 이준석과 하태경 그리고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거나 그리고 덮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선거 막판에 사전투표 조작 조작의 한금의장인 사전투표까지 독려하는 그런 불상사가 터졌습니다. 반성을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반성을 모르는 정당은 쪽박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022년도 3월 9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같은 방식의 사전투표 조작 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이름들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글의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 이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이로 총선과 마찬가지로 항상 당일 투표 정상투표인 당일 투표에 비해서 플러스 8에서 16% 정도에 더 얻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그만큼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융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정상투표인 당일 투표에 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5%를 기록합니다. 그만큼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정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광진구에서 26%를 조작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대체 얼마를 조작한 거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러분들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광진구에서 26%를 조작한 겁니다. 크게 조작을 한 겁니다. 광진구에서. 이번에 차이점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의 표를 집어넣어줬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12%를 빼앗고 심상정 후보의 1%를 빼앗은 겁니다. 재야 고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맹악하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받았던 사전투표수 가운데 21%를 빼앗겼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자기가 받았던 표 가운데 26%를 도난당한 겁니다. 절도당한 겁니다. 4.15 총선이나 시시비비를 맹악히 가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도대체 정상적인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암이 발생하면 암을 잘라내든지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암을 방치하게 되면 그 암이 전이가 돼서 계속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광진구, 여러분 광진구는 광진구 갑과 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진구에서 표를 몇 표나 훔쳤느냐. 여러분 이것도 다 나옵니다. 제약오수의 추계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들 조작해서 얼마를 받았는가 하니까 총여름 득표수가 광진구에서 10만 9919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1만 3732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1, 2, 3이 어떤 수치인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광진구에서는 여러분들 오세훈 후보와 마찬가지로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54%의 당일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당일 득표 득표율.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치를 좀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나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얼마 정도 받았는가 하니까 윤석열은 12만 6696표. 민주당의 이재명은 9만 5778표로 큰 폭으로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끝자리 몇 표까지 추계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진짜로 여러분들 광진구에서 얻은 표수는 12만 6696표입니다. 이재명이 진짜 얻은 것은 9만 5778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시도 권력별로 몇 표 정도를 훔쳤는지 정확하게 몇 표를 얻었는지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보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가리는 것이 단순히 감각적으로 숫자로 그림 정도를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몇 표를 훔쳤다.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면 서울시에서 몇 표를 훔치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작업은 앞으로 계속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3구 대선에서 326만 표 이상 정도를 사전투표에서만 조작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발표된 것이 대구 광주 제주 정도가 발표됐는데 권역별로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들 소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발생했던 사전투표 조작행위가 꼭 같은 방식으로 광진구에서 실천된 겁니다. 여러분 광진구 어뢰수는 26%를 조작했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여러분 그러면 2022년도 4.15 총선에서 몇 표를 조작했냐 4.15 총선에서도 26%를 조작했습니다. 광진구 어뢰수만 여러분 동일한 비율로 4.15 총선과 3구 대선의 조작률이 결정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는 꼭 같은 조작 엔진 조작 공장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다만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권역별로 지역별로 후보별로 조작률만 차이를 뒀는데 광진구 월 같은 경우는 4.15 총선의 조작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6% 조작을 그대로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26% 조작률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4.15 총선과 3구 대선에서는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악한 짓을 4.15 총선과 3구 대선에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8년 광진구청장 선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선갑 후보하고 자유한국당의 전진명 후보가 대결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선갑 후보가 광진구청장을 역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0개가 넘는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승률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민주당은 사전투표하면 다 승률을 한 겁니다. 신출을 기묘한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의 광진구 갑을에서 사전투표 승률은 84대 제로입니다. 관 내 사전투표가 84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관 내 사전투표에서도 84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사전투표하면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이깁니다.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여러분들 조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84대 제로라는 그런 신출 기묘한 기이한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진구청장 선거도 84대 제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여러분들 이 그래프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 수치가 딱 일치합니다. 이게 10.7%입니다. 플러스. 이게 10.3%죠. 그다음에 2.4%를 더하게 되면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을 딱 더하면 그것의 마이너스 값이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조작된 작품입니다.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던진 것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제조한 겁니다. 누가 제조했습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여러분 제조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해 가지고 2018년 때 민주당의 광진구청장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2018년 여름 기초자치단체장은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25개 자리 가운데 24개를 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여기는 어떤 가식도 있을 수 없고 여기는 어떤 거짓도 있을 수 없고 여기에서는 어떤 과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값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친 것의 마이너스 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런 것과 똑같은 현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부정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철두철미하게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훔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하이레벨은 서울시의회를 장악하는 겁니다. 서울시의회 110석 가운데 102석이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광진구에는 4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광역시의회 의원 선출 위한 그러니까 아마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는데 구 단위에서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 구 단위에서 4분을 뽑는 모양입니다. 서울시의회 소위 서울시의회 의원을. 그럼 25개니까 110석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비례대표로 합치게 되면 그게 110석 정도 아마 되는. 110석 가운데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합니다. 102석을 차지하는 비결도 바로 조작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모두 다 당선시킨 겁니다. 광진구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선출을 해서 4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광진구 1선거구 광진구 2선거구 광진구 3선거구 광진구 4선거구 84대 제로입니다. 모든 관내 사전투표에서 광역시의회에서도 바로 민주당이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진구 의뢰 결과표입니다. 서울시 광진구의 제1선거구에서는 시위원 출신으로 광역시의회 시위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병주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윤석남 후보와 이정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는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와 바른미래당의 마이너스를 합친 것과 같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뭘 뜻합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몰아준 것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와 함께 사전 득표수를 빼앗는 것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맨 위에 중국 제4동은 7.5%를 밀어준 겁니다.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 투표 득표율이 7.5%가 많습니다. 두 개 값을 합치면 거의 7.5%하고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역시의회도 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절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 먹은 겁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 국민이 통째로 넘긴 것은 아닌데 조작 프로그램이 통째로 넘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과 분석과 반성 하나 없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겁니다. 나는 정말 대한민국의 참 지도청에 대해서 무한 실망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밥값을 못할까? 그래서 구한말에도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무가 되겠느냐? 선거 하나조차도 무결하게 지킬 수 없는 지도청을 갖고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해도 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광진구에서 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여러분 다음 보시기에는 이 선거구입니다. 다 같습니다. 훔친 방식은 그대로 같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대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단 한 번도 84번 가운데 단 한 번도 군자동의 모든 투표소에서는 단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 관하는 그야말로 무패의 제왕입니다. 전국에 단 한 것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진구 제3 서울시의회 광역시의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시의원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11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진구 4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는 특정 동의 하양동의 플러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여러분들 합친 것의 마이너스 값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쪽은 더해주고 한쪽은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잡아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개해드렸던 광진구 어뢰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대결했던 그런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4.15 총선에서 시행됐던 모든 방법을 그대로 해서 3구 대선에서 적용했고 또 4.15 총선에서 사용된 방법은 2017년 대통령에게 사용하고 2018년 더 과감하게 지방선거의 소위 광역시도에서 적용했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그 밑에 구청장 시장 군수로 이루는 기초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광역시의회 의원을 선출한 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그의 꼭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적용했던 것을 바로 공직선거 모두에 적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권력을 바로 그들의 휘하에 두는 그리고 장기 집권을 꿈꿨던 그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사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서 존속한다는 것은 공정선거를 담보로 할 때 국민주권주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국민주권을 여러분들 파괴하고 훼손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의 정치에 정치체제가 공화국을 상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친 자들은 공화국을 파괴한 내란을 벌인 겁니다. 국민주권을 탈취한 행위를 서섬지 않고 한 겁니다. 지금 광진구의 사례는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국회의원 권력을 탈취하고 대통령 권력을 탈취하고 광역시의 권력을 탈취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이름들 권력을 탈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이 어떤 것도 과장이 없지만 그냥 일어난 사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라는 부분들은 결국 국민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또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면 초심작은 아니면 닳고 다른 정치인들 간에 결국 정치적 이해덕실을 따지게 되고 이해덕실에 따라서 덮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섭성과 구습을 맹악하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사람이 초심작은 무언간에 그것은 크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양식 있는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생각은 반드시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것이죠. 정도를 그려야 결국은 승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고 밥을 싼 걸 먹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밥을 좀 비싼 거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판단을 잘 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맹악히 잘 정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알려졌는데 모르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옛날에 치렀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알린 상태인데 이걸 덮고 가겠다 이것을 그냥 묻고 가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좀 자주 웃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이터를 매일 만지다 보면 그것을 웃지 않고는 사람이 병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웃고 또 이렇게 악을 범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질타하지만 또 그 사람들도 극률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초조한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밝혀지니까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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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